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15장 갑니다 15장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제가 민숙이를 보는 눈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갱신해 주시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래서 민숙이는 실패만 집중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한테 혼나는 장이구나 이것만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큰 그림에서 첫 번째 실패가 크게 끝났습니다 정탐에 대한 불평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근데 치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이 15장이 이 사건에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무엇을 해 주시냐면 분명히 가난한 땅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가난한 땅에서 지킬 제사법을 얘기를 해주세요 가난한 땅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면 하고 미래를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소망을 안 끊었다 이건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15장에 나누십니다 의도한 죄와 의도하지 않은 죄 그래서 의도하지 않고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여기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얘기를 왜 해 주실까요? 지금 보면 큰 그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쿠프 하나님께 대한 구태탄은 여론전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동원해요 백성을 동원한다는 건 이 민중이라는 게 그래요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면 주도자가 있어요 그 주도자는 생각이 명확합니다 근데 주도자가 아니라 소위 그냥 이러저러해서 딸려온 분들이 있어요 언제나 모든 곳에 그래요 좋은 쪽으로도 그렇고 나쁜 쪽으로도 그렇고 언제나 주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불평과 음식에 대한 불평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불평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한 본인의 문제 이런 것들이 꼭 주도자가 아니어도 모르고 따라와서 죄를 짓게 된 쓸려온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속죄를 하느냐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 해 주실까요? 여기 주동자 빼고 딸려온 사람들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방법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아주 엄중하십니다 돌로 쳐서 죽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겠죠 교회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일으킨 사람은 꼭 하나님 해결을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16장에 보면 실제적으로 가장 큰 구태타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요 정탐꾼이 13장에 불평은 했지만 실력 행사는 없었어요 미리암을 대동해 가지고 리더를 뽑으려는 시도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구태타는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16장은 다릅니다 16장은 실제적으로 고라, 다단, 아비란, 온에 의해서 레이족 속을 중심으로 구태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중하시지만 의도적으로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냥 딸려온 사람들은 회개하라 이거를 갱신의 차원으로 약속과 함께 주시는 게 15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이 가고 물론 16장에 사고를 치고 다시 17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걸 살리는 작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15장이 이러한 배경 속에 있고 15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5장을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갱신일 정결함 정결방법 자, 첫 번째 가난에 들어가서 할 제사 가난에서 들어가서 할 제사를 1절에서 21절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에 특이한 건 타국인도 포함합니다 15절 이게 타국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 당시 하나님이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셨다라는 게 시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은 초대교회가 돼서야 이방인 문제가 실제적인 안건으로 올라오는 건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법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속도는 우리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빨라요 우리 학일교회가 보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게 훨씬 빠릅니다 멀리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서 그렇지 두 번째 공동체 이게 전체인 거예요 민중 민중이 의도하지 않은 죄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죄를 22에서 26절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 모르고 지은 죄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27에서 29절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주로 이제 개인이 의도한 죄는 하이클래스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정치적인 정략적인 민중적인 아주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인데 알고 지은 죄 그래서 개인인데 알고 지은 죄 복과 화이트 칼라 복과 화는 큽니다 잘하면 복을 많이 받지만 못하면 끊어지리 그리고 다섯 번째 모르고 모든 것의 징표 안식일 이야기하세요 32절부터 36절 하나님은 출애국계에서 보면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쉬셨기 때문에 이 맥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 거론한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내 자녀다 내 새끼다 이거 입고 난 다음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면 돌로 쳐죽입니다 사형입니다 이건 아주 엄중합니다 주일성수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정결규정과 징표에서 주일성수가 기본이에요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도 들어오는데 이방인도 들어오는데 이방인도 들어오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안식일이 기준인데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 사형으로 엄중해결을 하세요 요즘 현대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주일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목회자가 쉽게 생각해서 그게 되면 저는 좋겠어요 저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셔서 결산해버리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거예요 우리들끼리 의견 맞추고 이론 세우고 논리 맞춰서 주일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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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렇게 쉽게 가면 나도 좋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결산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만큼 주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상징과 징표를 주셔요 37절인데 옷에 술 옷에 술이 먹냐 이런 거 이렇게 주렁주렁 있죠 옷에 술 상징인 거예요 근데 이 상징을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를 볼 때마다 매일매일 묵상하라는 거예요 매일 옷에 달려 있으니까 매일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생각하기 첫째 의도성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의도한 거를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서 하이클래스 범죄냐 모르고 그냥 따라갔냐 우리의 삶도 한번 고심을 해야 돼요 의도성이 뭔지 두 번째 옷에 술 우리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침을 생각을 하고 나아가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고생 좀 해보라고 마치 학교 다닐 때 무서운 선생님처럼 너희 숙제 안 해오면 가만 안 둬 이러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꾸 갱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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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감이 우리에게 엄한 거나 우리에게 무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옷에 술을 단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